데이터로 살펴본 청년 주거정책 대상 규모에 대해 알아볼까요? 첫째, 법령 등에 따른 청년 연령기준과 규모를 살펴볼게요. 청년은 법령에 따라 연령의 상한을 29세 이하, 34세 이하, 39세 이하로 각각 다르게 규정하고 있어요. 19세 이상, 24세 이하 약 410.4만 명, 19세 이상, 29세 이하 약 762.4만 명, 19세 이상, 34세 이하 약 1096.4만 명, 19세 이상, 39세 이하 약 1507.1만 명으로 조사됐어요. 둘째, 연령대별 청년의 혼인 및 부모와 분가, 동거 비율을 살펴볼까요? 연령대가 증가할수록 부모와 동거하는 청년 비율은 감소하고, 기혼자 비율은 증가합니다. 또한 부모와 비동거 상태인 청년 비율이 감소하고, 기혼자 비율이 증가함에 따라 부모에게서 분가한 청년 비율도 25세에서 29세 이후엔 점차 줄어들어요. 셋째, 미혼 청년의 분가, 동거 여부에 따른 학업 및 취업 상태에 대해 알아봅시다. 20대 청년의 경우 부모와 비동거 상태인 미혼 청년의 76%는 대학 또는 대학원에 재학 중입니다. 그리고 20, 30대 청년 중 분가한 미혼 청년의 87.8%에서 88.9%는 취업 상태입니다. 마지막으로 혼인 분가 여부에 따른 청년 주거 지원 정책 대상을 살펴볼게요. 청년 주거 정책의 우선적인 지원 대상은 부모와 일시적으로 비동거 상태인 청년과 부모와 분가하여 임차로 거주하고 있는 청년을 합하여 약 250만 명으로 추정됩니다. 부모와 일시적으로 비동거 상태인 청년의 경우에는 대학 또는 대학원 재학 중인 20대 청년이 33만 명으로 약 70%의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합니다. 그리고 부모와 분가하여 임차로 거주하고 있는 청년의 경우 연령대는 20대가 104만 명, 30대가 99만 명으로 비슷한 수준이며 그중 취업자가 89%로 높은 비중을 차지합니다. 지금까지 데이터로 살펴본 청년 주거 정책 대상 규모에 대해 알려드렸습니다.